이번 영상은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오! 센터 1, 2, 3 레디 고! 잡고 움직이면 파울입니다 손가락 움직이면 안 돼 한 번 잡았을 때 심판을 잡았을 때 먼저 움직이면 안 돼 손목 센터 예예 레디 고! 1, 2, 3 2, 3 3 방이 시간 잡아먹어 타임 모스트 센터가 맞나요? 됐어요? 오케이 센터 맞아 오케이 지금 센터가 왔어 아 그냥 진승이 쪽으로 좀 갔다 진승이 쪽으로요? 아 이쪽으로 손님 이쪽으로 조금 막 넘어갔다 오케이 살짝만 살짝만 레디 고 와.. 아.. 킥 아 너무 센터 도쿄야 한국말 해 센터 맞춰 어 센터 오케이 레디 고 아 스트라이크 얼마야 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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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겨야지 흐흐흐 오케이 에고 에고 랙스 걸 넘어 이리 봤어 지승이 쪽으로 좀만 넣어 오케이 센터 오케이 성현이 방어 repute 있잖아요 지승이 어깨 어깨 기회 만고 시승이 옆쪽으로 센터 오케이 괜찮아 센터가 더 좋아 레디 고! 오! 잘 뺐어 동표 성렬이 파월보고 저희 거 본다 지수이 거 센터 맞지? 센터는 맞는데 아까 성렬한테 그려 근데 이것 좀 돌게 이렇게 레디 고! 아 왜 그러지? 완전히 고정이 안되는데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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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odities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